get동사 다음에 목적어 them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자리에 fed 과거 분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get동사 나왔고 목적어 them 그 다음에 목적보호자리에 resting ing 형태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get블라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 형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태를 보시면 get블라스 목적어 플러스 투 부정사 자 목적보호자리에 투 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시키다. I will get him to give you a call. 그가 너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 I'll get him to give you a call. 그 다음에 I can't get him to make up his mind. 나는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할 수가 없다. I can't get him to make up his mind. I can't get him to make up his mind.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를 보시면요. get블라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의 형태입니다. 자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 또는 뭐뭇을 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I should be able to get the first chapter finished. I should be able to get. 나는 get 할 수 있을 것이다. I should be able to get. I should be able to get the first chapter finished by tonight. 첫 번째 챕터를 오늘 밤 끝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 get의 목적어 the first chapter가 finished. 동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 finished.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get the first chapter finished by tonight. get the first chapter finished by tonight. 그 다음 보시면 he managed to get my email working again. he managed to... 그는 뭐뭐뭐 할 수 있었다. get my email working again. 내 이메일이 다시 작동되게 할 수 있었다. 자 get 다음에 my email 목적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로 working이 나왔습니다. 이때 worked가 아니라 working이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메일이 작동되도록 시킨 것이지만 이메일 자체가 작동하는 거죠? 위에 예문을 다시 보시면 I can't get him to make up his mind. get him 그에게 시킨 건데요. 그가 뭐하도록냐. to make up his mind. 결정을 내리는 건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힘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아니라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get him to make up his mind. 다시 돌아와서 get my email work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메일이 작동하도록 시킨 것이지만 작동하는 거는 누굽니까? 이메일이 작동하는 거죠. 이메일이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작동하는 주체는 바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마치 사람처럼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o work가 아니라 working 이렇게 ing가 온 것은 일회성 작동이 아니라 계속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working ing가 왔습니다. 계속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회성 작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동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working 이렇게 현재 분사 worked 가 아니라 working이라는 거 특히 주의하시고요. 아래 문장 하나 더 보시면 그녀는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on the car 오후 내내 그 차를 수리했는데요. but never got it running 그 차를 결코 고칠 수 없었다. 자 동사 got의 목적어 i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 running got it running 물론 그것이 run 하도록 만든 것이지만 그 run의 주체는 바로 it 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요. 그래서 to run이 와야겠지만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작동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running 이렇게 현재의 분사가 왔습니다. never got it running never got it running never got it running the incident got me thinking all day 자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들었죠. 역시 동사 got 다음에 목적어 me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 thinking 현재의 분사가 나왔습니다. got me 나에게 시킨 것인데 think 생각하라고 시킨 거죠. 역시 think 생각하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to think 이렇게 와야겠지만 단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thinking 이렇게 현재의 분사가 왔습니다. got me thinking all day about my mom 엄마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엄마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다음에 he got his wrist broken 동사 got 그 다음에 his wrist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 broken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손목이 부러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broken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we got our roof blown off 동사 got이 나왔고요. 목적어 our roof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 blown off 동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blown off blown 이렇게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 he got his wrist broken 그 다음에 we got our roof blown off 어떤 어떤 것을 당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